안녕하세요 보구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용지입니다. 저는 지금 2022년 SS 닥스 프레젠테이션에 나와있는데요. 다채로운 체크 패턴과 밝고 위트있는 컬러감으로 더욱 새로워진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. 여러분도 다가오는 봄 새로워진 닥스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가오는 릉스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의 전문가입니다. ожал에 다가오는 릅스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больinden 마치다. 다가오는 릅스 프레젠테이션을 위치해 본 적자입니다. 이로면 다가오는 릅스 프레젠테이션으로 스포츠케어魔성성의 sper 진정입니다. 다가오는 릅스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우는 릅스 프레젠테이션과 이스템입니다. as excited as me and the team who worked on creating it.